뭐라고 단돈 만원에 부정맥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걸리는 부정맥이 4천만원 만원으로 3월 31일까지 가입이 된다고 안되겠다 시간 별로 안남았네 어디다 연락해야 돼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엣지맹명의 단돈 만원 행복이죠 물론 유병자는 2만원 그 다음에 표준채는 단돈 만원으로 부정맥 4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시간이 이제는 일체 남지 않았습니다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엣지맹명의 부정맥 4천만원이라고 해서 발자성 빈맥 혹은 기타 부정맥이 4천만원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건 아니구요 상품 내용을 보면 주계약 기본계약이 제3항 4천만원이 최소로 들어가구요 그 외에 발자성 빈맥 I-47이죠 또한 I-48 신반세동미 조동이 따로 하나의 특약으로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부정맥 중에서 50%의 확률 기타 부정맥 I-49죠 2천만원으로 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이 4천만원이라고 얘기한건 I-47, 48 따로 2천만원 특약으로 하나 묶여져 있고 기타 부정맥 I-49가 2천만원 있기 때문에 각각 진단받으면 합산 4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I-47 발자성 빈맥 I-48 신반세동미 조동은 진단받을 때 2천만원 또한 I-49 기타 부정맥 걸렸을 때는 2천만원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 특약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뭐 뇌혈관 아니면 암 아니면 허혈성 심장질환 기타의 여러 특약을 넣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특약들은 다른 보험사에서도 갱신형 비갱신형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지만 부정맥 2천 2천 합산 4천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는 엣지생명 그것도 이제 2주밖에 안남은 3월 31일까지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이번달에 엣지생명의 부정맥 4천만원 저 보호망이 적극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정맥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답답하면 협심증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 물론 부정맥은 신방이 서백 빈맥 빠르던가 천천히 나오는 경우에 여러가지 지금 심장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부정맥이 진단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부정맥 중에서 기타 부정맥 정말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I-47 발전성 빈맥 I-48 신방세동미초독 I-49 기타 부정맥 요거 3개 합쳐서 부정맥의 무려 80% 이상의 확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랑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요 3개 특약 I-47, 48, 49만 있어도 부정맥 진단받을 때는 진단금이 각각 2천 각각 진단받을 때는 4천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품 내용으로는 30년나 30년 만기 자동갱신형이고요 40대는 만원대 50대는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 2, 2, 5 유병자 같은 경우는 2만원으로 2천만원까지 그래서 47, 48, 천만원 기타 부정맥 천만원 합의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저 보호망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3월 31일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3월 달에 여러가지 이슈가 있죠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수두비보험, 재가급여, 그리고 또 엘치생명의 부정맥 가입할 수 있는 시기가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 보호망 만원, 2만원 솔직히 한 달에 없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 없잖아요 뭐 치킨 한 마리, 맥주 한 잔, 혹은 스타벅스 커피 두세 잔만 안 마시면 나중에 진단바학세 2천만원 많게는 4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쏠쏠하게 요러한 특약들로 하나 넣으셔도 매우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심장 쿵닥쿵닥 2천 혹은 4천만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밖에 2주까지 2주까지 2주까지